인천시 교육청이 11, 2021학년도 인천시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최종합격자 318명을 발표했습니다. 최종합격자는 일반 구분모집 27개 교과 302명, 지역구분모집 8개 교과 11명, 장애인구분모집 4개 교과 5명 등 모두 318명입니다.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지역구분모집을 시행해 11명을 선발했으며 백령도와 연평도 등 도서지역에 교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. 합격여부와 성적조회는 인천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오는 17일까지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